혹시 뭐 도와드릴까요? 아 그게 패스트하다 막혀서요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몰라서 아 그거는 여기 말고 다른 마을 가셔서 깨야 돼요 제가 포탈 열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흐흐 유비 귀여워 드디어 우리 길드에서 내가 레벨이 제일 높군 크크 하지만 아직 부족해 기왕 하는 거 랭커는 찍어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현질도 좀 더 해야겠군 지금이 새벽 2시니까 한 시간만 더 사냥하고 가야지 그건 그렇고 너 사냥 안 가냐? 며칠째 마을에만 있는 것 같다 어 그러네 가긴 가야지 얘기 좀만 더 하다가 크크 게임에 접속했으면 사냥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신기하네 저 혹시 저희 길드 가입하실래요? 사람도 많고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혼자 하는 게 더 재밌는데 왜 굳이 길드에 가입할까 아 시시해 뭐 이리 약해빠진 애들밖에 없냐 좀 비싼 것 좀 들고 다니지 이러면 PK하는 의미가 없잖아 요즘 이 근방에서 PK하고 다닌다는 놈이 너냐 그렇다면 어쩔 건데 크크 어쩌긴 내가 너 같은 놈들 참교육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어디 해보시던가 크크크 허접 주제에 참교육 같은 소리 하고 있죠 크크크크 레벨이나 더 올리고 와라 크크크 너 아이디 기억했다 두고 봐 님법사 아님 왜 검을 들고 있음? 마검사임 이 게임에 그런 직업 없는데 님 그냥 많게 아님 마검사임 응응 많게 맡기남 크크 그 많게로 여기까지 어떻게 깸 어떤 의미론 대단하시네 크크 지금이라도 직업 바꾸시는 게 어떤? 싫은데요 아 뭐야 왜 마을에 몬스터가 있어? 뭐야 버근가? 어떤 미친놈이야? 살려줘 아 크크크크크 도망가는 거 봐 크크크 혹시나 했는데 이게 되네 크크크크 아 좋은 구경했다 크크크크 공략에 따르면 여기서 직진이래 어 내가 찾은 공략 보니까 이 다음이 보수방이라는데 마을 가서 정비하고 오는 게 좋겠다 자 포션이 쌉니다 특별히 오늘만 할인해드려요 조금만 더 모으면 살 수 있어 크크 야 뭐해 대충 스킵하고 빨리 가자 아 잠깐만 기다려봐 마을 사람들이 전부 잡혀갔다잖아 좀 더 들어보자 와 닌 멋있네요 에이 진짜요 오늘 하루종일 꾸미느라 고생 좀 했거든요 크크크한질도 많이 했고 크크크 가슴이 먹는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